당신이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오우 당신이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무인도에 떨어진 당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? 자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외딴선 당신은 조난에 당해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우제이 필요한 게 뭡니까? 일단은 일단 시작해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헬기 헬기 조종사 자 갑시다 지옥 자 당신은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중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음식이죠 음식이요? 무조건 음식입니다 이거 무조건 음식이요 뭐야? 이거 끝난다고? 뭐야? 무조건 끝난다고? 이건 뭐지? 뭐야 이게? 자립.. 자립심이 강한.. 뭐야 이게? 아니 야 이러고 끝나는 게 뭐야 자립심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의 각각과 장애의 의견을 확보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 장애의 의견과 침범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면 강하게 저항한답니다 아니 이거 끝나? 뭐야 아니 나 뭐 아까 해? 핵폭탄처럼 좀 막 여러 개 있을 줄은 야 나 이거 실험을 못 누르냐? 야 이거 실험을 못 누르냐 이거? 그냥 없다는 거잖아 아 나 이거 실험을 누르고 싶은데 아 이거 빡치네 이거 무조 끝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